지금 편집 작업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이 떨려서 맥북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받으러 갑니다 와 드디어 도착 네? 국밥집 옆에 있네? 굉장히 이듬직스럽군요 이게 한 10분, 15분 전쯤에 커피물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전원은 지금 뜬 상태고요 혹시 오늘 진단 받고 괜찮다면 바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 3개짜랑 달라요 일단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거든요 편이 과연 얼마나 끌질 수 있어요 이제 계복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뭔가 맘이 찢어지네요 일단 눈에 보이는 물은 없고요 구도 추출해서 반대쪽을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물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다행히 어, 다행이요 지금 얼마나 쓰셨는데요? 2년째 쓰실 수 있습니까? 상태를 나눠 건가요? 깨끗해요 아유, 다행이요 먼지 있는 것만 알고는 이 상태는 나중에 주무룩할 때도 문제 없겠군요 일단 혹시나 놓친 게 없는지 한번 볼게요 아, 네 형계경까지 보시면서 꼼꼼하게 봐주십니다 진짜 어떻게 다른 의미로 보면 정확히 의사선생님 같아요 사설은 처음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시네요 물은 적 없어요? 아, 물은 적 없어요? 아, 다행이다 아, 제 이 살렸습니다 세체로 산 게 없기 때문에 좀 할인을 내드릴 거고요 66,000원 66,000원이야? 아, 커피만 쏟았어도 66,000원이 될 이유가 없었는데 확인할 수는 이거 하죠, 세체로 하니까 그쵸, 아깝다고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부재질 수 있겠죠?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맥북 수리 성공 자리가 풀린다 한 번에 66,000원 지출이라니 그래도 커피 쏟은 거 치고 싸게 나왔어요 일단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고쳤으니까 일도 해야지 잠시 후 뱅뱅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름은? 루실 루실? 루실 루실? 루실 아, 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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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름은 소주 저번에 이름 붙였어 너희색의 한국 이름, 대선이라고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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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계세요, 미니어시리인가요? 예예 부산, 루실 아... 뭐지? 뭐지? 그냥 traveling 그리고 이제 포컬 스킬 그리고 M&A 오, 예예예 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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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친구랑 계속 여기서 있기로 하니깐 영상노리로 쓸 겸 돼지국밥 매기러 가겠습니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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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 녀석을 먹이려고 서명거리에 왔습니다 이쪽에 가면 빨간 해장국 저쪽으로 가면 하얀색 돼지국밥 So white one or red one You have to choose it You choose Me choose? You said you ever try white one 자 그러면 빨간색 해장국 먹이겠습니다 Usually what do you eat as your meal? In Korea? McDonald's McDonald's? She, he says Korean but how do you eat McDonald's? I don't know, I don't know Because I don't speak Korean, you know I go to the restaurant If you want, I can teach some Korean language Okay, teach 국밥 주세요 Don't be shy, man What does it mean? 국밥 is 복수 주세요 mean, please When you need something You can say, 주세요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I need money Give me money 자 이렇게 또 한 명의 외국인에 국뽕 맞췄습니다 학굿 자 이 녀석에겐 뼈 해장국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저는 양평 해장국 Should I sit there with you? I'm sure Fuck you You want You look like gay You look like gay, man You look like gay, man 이빨 What are you doing, man? Why you don't eat? What are you doing, man? It's not bad? Not bad, right? 그러면 이 녀석을 위해 제가 지금 양평 해장국의 내장국 전 녀석에게 같이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try this one What's it? Okay? Yeah What are you doing, man? I'm not bad, right? Yeah I'm not bad, right? 이 녀석 한국인 입맛인데? 야 이 녀석의 국뽕 저도 한 번 맛볼게요 이 녀석의 국뽕 이 녀석이 잘하네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잘하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편안하게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careful 이모, 정말 죄송한데 혹시 비닐장갑 있어요? 제가 특별한 국뽕을 샀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채찍식을 사용할 수 없죠 네 사실, 제가 제가 제 녀석은 제 녀석은 제 녀석은 제 녀석은 제 녀석은 나도 잘 못하지만 저는 라면을 넣은 네 그래서 그는 국밥 이 녀석은 국밥 라면은 국밥 너는 이 녀석을 먹어볼까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근데 사실 국뽕 아니면 국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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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맛있게 식사도 마셨으니까 이제 계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맛있게 먹은 것 같아 기분이 좋군요 국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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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 국뽕 그리고 국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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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야? 카카오 빌리아드 클럽에 들어가자 오케이 코리안 룰 루저는 룰가야 루저는 룰가야 넌 이제 알게 될 거다 내가 인용 침에 왜 떨어졌는지 굿나잇 굿 굿 굿나잇 마라 카카오 겨울 아 아 아 1pt Come, let's go! Are you good then? Yeah! Oh, sh... Let's go! Easy easy! I spent a lot of timeée 고맙습니다.